여성시 ethanol 안녕하세요! 오늘의 채널입니다. 6.30 am 아틀란틱 하일랜드 마리나의 아틀란틱 하일랜드 마리나를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은 4번의 아틀란틱 하일랜드 마리나를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은 2개의 아틀란틱 하일랜드 마리나를 보냈습니다. 17-18개의 아틀란틱 하일랜드 마리나를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은 2개의 아틀란틱 하일랜드 마리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도 20인치에 관한 아틀란틱 하일랜드 마리나를 보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마리나를 끝에 왔습니다. 마리나를 끝에 왔습니다. 마리나를 끝에 왔습니다. 낮은 밤이 조금 더 비쥬어요. 그래서 물이 좀 더 비쥬어요. 하지만 기온은 괜찮아요. 그리고 거의 낮은 밤이 조금 더 비쥬어요. 이렇게 봐도, 이번 시즌은 정말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높습니다.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기온은 압력이 아주 압력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도로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도로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도로맨을 보냈습니다. 핵구 dt 와우, it's a sea street, a ferry to New York City. It's really fast. Many commuters on the boat. 8.30km 8.30km 제가 지그에서 시작할게요 날씨였습니다. 네, give it a shot guys. 슬픔을 시작합니다. Fishing 시작. 와우, 진짜 깊은 것 같다. 결국엔 두 명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너무 높아 첫 명 내가 첫 명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냥 인카처럼 아... 안의 키퍼 아... 나 작은 바잇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랫. 갤럭시스에 아니다. 그럼, 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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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면은 큰 장면이 되었네요 다음 장면은 큰 장면이 되었네요 이 장면은 몬스터입니다 리리 мон스터 높은 헷갈리라는게 vital 그 이건 정말 거ŋ about 우와 멋지어 오 진짜 명 큰 quand구 ship 가 와 와우 예, we are moving a lot. so far, the guy next to me has a really big one, more than 25 inch? so far, I didn't catch any fluke, any bite at all. 예, we are moving a lot for drifting. I think more than five keepers coming up, but I didn't got any bite at all. thank you so much! 파티 와우 키퍼? 깻잎 키퍼 17,18나? 아..맞아..맞아..맞아..맞아.. 좋은거죠 예스 마지막으로..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맞아..맞아..맞아.. 이번엔 17cm과 18cm? 제가 확인할거에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어요 19cm 레드라인은 뉴욕 사이즈가 19cm 그래서 19cm 20cm? 20cm 20cm 아..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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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에게 주워줬어요 큰 원을 잡고 좋은 원 fish? fish 아 너무 멋지다 케이퍼 잘한다 잘한다 네 좋음 네 좋음 지으면 좋음 해체 이케 지으면 좋음 수술을 통해 허어 뭐예요? 이건compass다 많은 관계가 있는 테스트 pete, we got him over these took drag and everything we had them on we had them on we just got it right on the back we turned them on we turned them on we turned them on come on we turned them on we saw the boat we saw the boat 허벅, 움직여요! 허벅, 움직여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작은 아저씨?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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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움직여요! 거의 1시. 30분 남아있어요. 아마 30분 남아있어요.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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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저씨! 시작!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2번! 아.. 아마.. 아마 17분? 네! 17분? 네! 아... 아, 4번! 17분! 한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이 다 갈 때가 됐습니다. 다행히 돌아가겠습니다. 네, 나는 1개의 도시가가 되었습니다. 19 인치에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다행히 도착하였습니다. 네, 오늘이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날이 날은 날씨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